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최소 한 번은 접속한 적이 있고 대부분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서비스는 이제 개인 필수 기기가 된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네이버 앱의 다양한 기능과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죠.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주로 검색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NA 버튼을 누르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페이, 멤버십 카드, QR결제, 디지털 신원인증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그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사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 기능들이 이렇게 펼쳐서 나오게 돼서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우선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때 삼성페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삼성페이 하나로 할 수가 있죠. 삼성페이 들어가시게 되면 실물 카드처럼 삼성페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여러분 카드를 등록을 해서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겠죠. 요즘은 편리성 때문에 삼성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결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멤버십 카드인데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또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멤버십 카드를 많이 발급을 하죠.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연결해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플러스나 또는 멤버십 카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드 등록하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멤버십 카드를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U 멤버십 카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누르시고요. 본인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포인트도 없고 일석이조로 활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 카드를 보여줘야 할 때도 여기 들어가서 해당 멤버십 카드만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QR 결제가 있죠. 이 QR 결제는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QR 결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내 네이버 페이에 있는 보유 잔액이 결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을 때의 장점은 매번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포인트 적립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네이버 페이는 보유 잔액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카드와 연동이 돼서 비용이 지불이 되게 되면 그것도 전부 포인트로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흔들어 열기라고 있죠.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하실 때 일일이 실행을 하지 않고 흔들면 바로 네이버 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죠. 일일이 터치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흔들어서 결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디지털 신원 인증이 있죠. 이것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죠. 이 신원 인증을 이용을 하면 각종 전자증명서라든지 자격증, 출입증 같은 것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가끔 공항이나 또는 휴대폰 구입을 할 때 가족증명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일일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네이버 앱 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자증명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발급을 받아놨는데요. 등본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발급받아놓은 전자증명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등본이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기관에게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바로 상대편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생활기록부부터 초본, 운전경력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사업자등록증명까지 전부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송금도 할 수 있죠. 네이버페이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송금이 가능하죠. 네이버페이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죠. 일반적으로 은행, CD기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이버페이는 송금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상관없이 무료로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 송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 계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이 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상대편에게 송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끼리는 간단하게 QR코드로 송금받고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보여주고 돈 받기 눌러보면 지금 여기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계좌번호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이 QR코드만 상대편에게 보여주면 상대편은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능들이 되겠죠. 일일이 은행 가고 계좌번호 적고 할 필요 없이 QR코드 하나로 간단하게 송금하고 송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렇게 결제한 내용이라든지 배송 중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결제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몇 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패킹 세트라든지 탈취제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페이를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포인트가 지급이 되죠. 리뷰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포인트가 한 번 더 지급이 되게 됩니다. 보통 포인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 번 눌러볼게요. 지금 네 포인트에 1844원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현재 1844원이 있고요. 구매한 제품의 포인트가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 돼서 적립이 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습니다. 5월에 적립된 포인트를 보면 2,196원이라고 나오죠. 많이 적립이 되는 달은 몇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초순이라서 얼마 되지 않지만 4월 달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만 3천 원이 적립이 됐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페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적립하게 되면 그 금액도 모아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실제 현금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페이 멤버십 회원인데요. 이렇게 멤버십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800원에 구독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는 분이나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플러스 꼭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입력창에 입력을 바로 하시는데 입력창 옆에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주변, 검색, 팝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음성을 누르면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상황 알려주세요. 고속도로명이 없어 경부고속도로를 안내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이렇게 음성으로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고 내 주변을 누르시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음식점, 가볼 만한 곳, 문화공간,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가끔 심심할 경우에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곳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이죠. 검색 기능을 누르면 네이버 검색창이 나오게 되겠죠. 원하는 거 검색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가장 중점적인 서비스들을 여기는 닷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해요. 그 다음은 파파고 번역이죠. 파파고 번역 누르시면 바로 파파고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는 입력창에 내용을 입력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번역할 내용을 찍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쇼핑 기능이 있죠. 쇼핑 렌즈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찍어서 바로 쇼핑 목록으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쇼핑 렌즈 버튼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찾아주게 되죠. 지금 찍은 사진과 동일한 모양이 나오죠. 이거네요. 38,18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쇼핑 채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보면 유사한 이미지도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궁금한 제품이 있을 경우 일일이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한 번만 찍어주시면 그 제품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닷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는 QR 바코드 렌즈 기능이 있죠. QR 바코드 기능은 QR 코드나 바코드를 찍어서 바로 해당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렌즈 기능은 스마트 렌즈 기능인데요. 이것은 물체를 찍어서 그 물체를 검색을 해주죠. 해당 물체의 정보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날씨도 여기서 바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색의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하나면 손안의 만능 비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핵심 기능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의 일상을 좀 더 스마트한 디지털 일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앱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갤럭시에서는 기본으로 포함된 기능 외에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굿락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꼭 사용해 봐야 하는 굿락의 쓸수록 빠져드는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굿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굿락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굿락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거 그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굿락을 설치하시게 되면 굿락 앱 버튼이 나오게 되죠. 굿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굿락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테라스, 갤럭시 꾸미기, 편리한 갤럭시 세 가지 메뉴가 있죠. 여기서 편리한 갤럭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굿락에 있는 내부 기능들은 굿락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굿락을 설치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해당 기능들을 설치해 주셔야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굿락이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백화점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입점을 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제품들을 이용을 하시려면 그 업체의 제품을 또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원하는 해당 기능은 다시 한번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기능을 설치하려면 우측에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지스타라는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거는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위쪽에 나오게 되고요. 설치되지 않은 기능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받기 버튼이 보이게 되죠. 설치된 기능 레지스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설정 홈 꾸미기라든지 설정 변경 알림이 설정 검색 옵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확장 기능에 있는 뒷면 두드리기 액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사용 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과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습니다.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뒷면을 두 번을 두드리게 되면 여기에 지정한 기능이 실행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 들어가시면 지금 설정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 구글 어시스턴트 실행, 팝업 윈도우 실행, 알림보기 여러 가지가 있죠. 팝업 윈도우 실행을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팝업 윈도우는 뭐죠? 지금 열려 있는 창이 줄어서 화면에 떠 있는 상태가 되죠. 두 번 두드리면 팝업 윈도우가 실행되는 거예요. 두 번 두드려 볼까요? 두 번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팝업으로 뜨죠. 아주 편리하죠? 멀티 윈도우를 이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띄워놓고 뭔가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가기를 선택을 해 볼게요. 보통 뒤로 가기에 누르고 하시는데 두 번 두드려서 뒤로 가면 굉장히 편리해요. 두 번 두드려 볼게요. 바로 뒤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시다가 두 번 두드리면 원하는 기능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앱 실행도 할 수가 있죠? 앱 실행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앱들이 나오게 되죠.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 계산기라든지 어떤 앱이든 설치된 앱은 전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앱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계산기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두드리면 계산기 실행되겠죠? 두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계산기 뜨죠? 정말 편리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 두드리면 하나밖에 실행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을 이용하시면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두드려서 이용할 수 있죠.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앱 실행 들어가신 다음 네이버 지도를 선택을 해 볼게요. 요즘 휴대폰 앱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세 번만 두드리면 바로 내비게이션 실행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앱이나 기능은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과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으로 미리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액션 감지 제한인데요. 이렇게 두드려서 액션을 실행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배터리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액션 감지 제한에 들어가서 절전 모드나 배터리 부족 상태에서는 실행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민감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두드려도 실행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두드리는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민감도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두드리기 액션 아래에 보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도 있죠. 만약 두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들어가신 다음 사용함으로 바꾸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뒷면을 두드릴 때와 똑같이 실행할 수 있어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최대 세 가지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드롭쉽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잘 안 쓰세요. 이걸 무조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기존에 퀵쉐어나 리얼바이쉐어 같은 갤럭시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들은 같은 갤럭시 기종에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드롭쉽은 기종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고요. 아이폰, 그 다음에 웹에서도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에 한계가 없이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임시 저장소 같이 이용을 하면서 용량이 큰 파일들은 누구에게나 전송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상대편이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려받아 볼게요. 이렇게 설치가 다 되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드롭쉽 들어갑니다. 들어오게 되면 드롭쉽 찾기와 만들기, 함께 타기 만들기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드롭쉽 만들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파일을 올릴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롭쉽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드롭쉽에 가서 그것을 내려받는 거죠. 일종의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선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 비행선에 연결을 해서 파일을 내려받게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올려볼까요? 영상 파일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 개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지난 7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난 30일, 어제, 오늘, 동영상, 오디오, 문서, 설치 파일 여러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7일로 해서 이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용량이 좀 큰 파일인데요. 선택해서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파일을 24시간 동안 공유하는 드롭쉽을 만든다고 하죠. 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이 QR코드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내 드랍쉽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용량이 1.2기가지만 전송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용량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송을 하고 일일이 지우고 할 필요가 없이 24시간이 되면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올려놓고 용량 때문에 또 지우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올려놓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24시간 되면 자동 삭제돼요. 그 다음 주소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QR코드를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공유를 할 수도 있죠. 주소 공유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로 보낼지 여기 쭉 나오죠. 여기서 더보기 누르시고요. 메시지나 또는 카톡 같은 것으로 주소를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들어와서 그 파일을 내려받게 되겠죠. 임시 주소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올려놓은 파일이 여기저기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파일을 전송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나이스 캐치라는 건데요.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가끔 스마트폰 혼자 진동을 울린다든지 또는 화면이 켜졌다 꺼진다든지 띵동 하는 알림 소리가 난대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알림창을 내려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왠지 불안합니다. 요즘은 하도 해킹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어서 내 스마트폰이 혼자 움직인다면 굉장히 불안하죠. 이럴 때 그런 스마트폰의 어떤 움직임이든 전부 어떤 이유에서 움직이는지 알려주게 되는 거죠. 굿락에 들어가셔서 나이스 캐치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리 알림이, 진동 알림이, 화면 켜짐 알림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리 알림이, 진동 알림이, 그 다음 화면 켜짐 알림이는 꼭 켜놓도록 하세요. 거의 스마트폰이 혼자 작동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이 기능들은 꼭 켜놓고 이용을 하는데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나이스 캐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혼자 작동할 때 무슨 이유로 작동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굿락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적극 추천하는 기능들이니까 꼭 설치해서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설정을 찾아서 헤매신 적이 있나요? 꼭 필요한 설정과 기능을 모아서 한 곳에서 터치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과 설정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보조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 뒷면에 있는 프레시를 이용할 경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그 다음 여기서 또 프레시, 손전등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홈 버튼을 이용하실 때는 아래로 내려가서 홈 버튼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뒤로 돌아갈 때는 또 아래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하시죠.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여기저기서 이용을 하시는데 한 곳에 모아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조 메뉴를 꺼내야 되겠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어요.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나오죠. 입력 및 동작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 부분에 보조 메뉴라고 나와요. 기본 값은 꺼져 있는데 이걸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어 권한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메뉴를 모아서 한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보조 메뉴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떤 것을 실행을 하셔도 항상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조 메뉴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최근 앱부터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앱 버튼은 우리가 최근 앱 이용을 할 때 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최근 앱 버튼 눌러서 최근 앱을 열어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보조 메뉴를 이용하면 최근 앱 버튼 크게 나옵니다. 이거 누르시면 바로 최근 앱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홈 누르면 홈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른 앱을 이용할 때도 이 메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을 실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홈 버튼을 누를 때는 여기를 누르시고 홈 누르시면 바로 홈으로 돌아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최근 앱 누르시면 최근 앱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 같은 걸 이용하시다 보면 뒤로 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때 여기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간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로 들어와서 뉴스를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또 다른 링크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뉴스를 보고 또 다른 링크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른 링크로 들어갔죠. 이때 여기는 보조 메뉴 누르시고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뒤로 가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이렇게 간단하게 뒤로 가기 버튼으로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끄기인데요. 화면을 끌 때 어떻게 끄시죠? 우측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끄시게 되죠. 자 그런데 측면 버튼에 다른 기능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휴대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잘 안 찾아지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간편하게 화면 끄기 이용하시면 바로 화면이 꺼집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음량을 조절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절하시나요?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여기서 음량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또 누르고 기다리면 여러가지 음량 설정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우측에 있는 음량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음량이 나오고 터치한 다음 여기서 또 음량을 조절을 하죠. 자 이렇게 몇 단계씩 거쳐서 음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조 메뉴를 누르시고 음량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쪽 아래로 쓸어내릴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진동, 무음, 소리 바꿔줄 수 있고요. 소리 음량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벨 소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미디어 소리도 나오죠. 미디어 소리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되는 영상이나 음악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 벨 소리는 휴대폰 벨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스크린샷 찍으실 때 음량 아래쪽 버튼과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날로 터치해서 밀어서 찍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스크린샷에서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어요. 찍습니다. 그럼 바로 찍히고 아래쪽에 스크린샷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스크린샷 볼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알림창이 있네요. 어떤 분들은 손이 건조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터치해서 내려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터치해서 내리면 앱서 화면이 나와버리죠. 알림창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내리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특히 연세에 드신 분들은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 더 안 되죠. 이럴 때도 여기 있는 보조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알림창 바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알림창 열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원 끄기 메뉴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휴대폰 전원을 아예 끄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긴급전화 이용을 할 수 있죠. 휴대폰은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재시동을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재시동을 하시려면 측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다든지 또는 기종에 따라서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여기에 끄기 메뉴가 나오고 또 끄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귀찮아서 잘 이용 안 하시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재시동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보조 메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재시동을 해주도록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재시동을 꼭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으로 확대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내가 손가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창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화면은 확대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열었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확대와 축소를 하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을 간단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손가락이 편하신 분은 손가락을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커서 기능인데요. 이 커서 기능이 의외로 편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여기는 앱을 실행할 경우 그 앱을 터치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컴퓨터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커서가 나오지가 않죠.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터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사용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가지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손으로 터치하기도 어렵고 터치가 잘 안 돼요. 손이 굵기 때문에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커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커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커서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빈 공간을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커서가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모르겠지만 앱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해요. 예를 들어 갤러리로 들어왔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연필 편집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 요즘 갤럭시 24가 출시된 이후로 갤럭시 S23, 폴드4, 폴드5 등 One UI 6.1은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죠. 이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을 하려면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 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이라서 이렇게 펜이 있어요.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펜이 없는 기종들은 일일이 손으로 선택하려면 이거 두꺼워서 잘 안되죠. 그때 지금 이 보조메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메뉴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커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 커서가 나와 있죠. 아래쪽에 커서 공간을 터치해서 이렇게 커서를 내가 원하는 그림에 가져다 놓고요.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선택되죠.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역을 선택할 필요 없이 커서만 가져다 놓고 한 번만 터치해주면 원하는 물체 자동 선택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그대로 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은 원하는 것으로 다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새로 생성을 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조메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 설정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보조메뉴 항목 선택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 보조메뉴 외에 여러가지 보조메뉴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긴급 SOS라든지 스마트폰 밝기 조절 이런 경우도 알림창 열고 몇 번씩 터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화면 회전 같은 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빅스비 열기, 빅스비 대화 이런 것들도 전부 간편하게 보조메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메뉴는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꺼내서 이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기능이 있으실 경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보조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주로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인 삼성인터넷만의 유용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인터넷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많은 광고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 삼성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광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트래킹 시도 1046개로부터 보호되었다고 하죠. 삼성인터넷의 기본 광고 차단 기능만 이용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던 광고를 8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서 IT 과학 부분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글로벌 R&D라고 하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내려가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게 되죠.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뉴스도 있고요. 적게 나오는 뉴스도 있는데 대부분 중간 부분에 광고가 한두 개씩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뉴스 들어가 볼게요. 지금 뉴스를 내려보게 되면 중간에 광고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이 삼성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부분에 글을 읽을 때 방해하는 광고를 차단하게 됩니다. 삼성인터넷을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줄세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광고 61개를 차단했다고 하죠. 마지막 페이지에서 3개 광고를 차단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를 차단을 하게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설치된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삼성인터넷용 Adblock이 설치되어 있죠. 삼성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설치된 앱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광고가 나오겠죠. 아래쪽에서 우측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설치된 앱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 앱을 이용해서 광고를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삼성인터넷용 Adblock을 많이 이용하시죠. 다른 앱들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삼성인터넷용 Adblock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인터넷을 이용하실 때는 꼭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접속을 했을 때 나를 추적하는 기능들도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같은 것에도 좀 더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다시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 뉴스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뉴스나 웹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약봇, 음성으로 듣기, 글씨 확대, 공유 기능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약챗봇은 해당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되죠. 요약챗봇 실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뉴스를 다섯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본문 내용을 전부 읽을 필요 없이 요약보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성 듣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뉴스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말하기 속도도 선택할 수 있죠. 본문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빈 청장 출범 맞아 정책 방향 발표 이렇게 뉴스 내용을 전부 읽어주게 되죠.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도 읽어주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뉴스를 라디오 듣듯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씨 크기죠. 이렇게 내용을 읽을 때 글씨 크기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읽을 수가 있겠죠. 인터넷에서 내용을 읽으실 때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글씨 크기를 키워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공유 기능이죠. 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 메일, 메모 이런 곳으로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URL을 복사한 다음 메시지 앱 같은 곳에 전송을 해도 되겠죠.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 경우는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외의 내용도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 기능은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블로그 같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IB96 관련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아닌 경우에는 앞서 본 요약 보시라든지 음성 듣기 기능은 없는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이용해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고 요약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되죠. 긴 내용의 경우에는 전부 읽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번역을 할 경우 언어팩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겠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언어팩 다운로드 창이 나오지 않겠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언어팩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됐죠?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하면 뉴스도 이런 식으로 요약과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접속한 페이지, 어떤 페이지든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방송인 CNN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자막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추가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자막을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막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막 기능이 안 보이시는 분은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막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자막이 없으신 분은 아래쪽에 있는 추가 다운로드 기능 누르신 다음 여기서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자막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실시간 자막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돼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음성이 감지되면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 다시 하단에서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막 기능이 생겼죠.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막 기능은 영상의 자체 자막을 표시를 해주거나 또는 영어 음성이 인식이 되면 영어 자막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직은 한국어가 제대로 자막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요. 영어만 완벽하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영어 음성일 경우에는 자막이 번역돼서 한국어로는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어 음성은 한국 자막으로는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그 기능도 지원이 되겠죠. 지금은 영어만 원활하게 자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자체 자막, 실시간 자막으로 해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합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네요. 지금 이 영상은 원래 자막이 없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다시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막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번역 자막 표시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 실시간 자막은 끌게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영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단에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자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위치를 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영상도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막을 생성해주고 번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막 내용도 상당히 매끄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삼성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 기능이 삼성 인터넷을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보통 삼성 인터넷을 잘 이용을 안 하시고 주로 구글이나 네이버 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삼성 인터넷만의 독보적인 기능들이니까 필요하실 때 삼성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차량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시기죠. 차량 이동시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T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T맵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입력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이마트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이마트 서수원점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천천로, 정제천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안내를 시작했는데요. 47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 다시 753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죠. 그 다음 20m 앞에 방지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좌회전 표시 위에 472m라고 여기도 또 표시가 되게 되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몇 차로를 이용하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방지턱이 또 나오네요. 방지턱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180m 앞에서 좌회전이라고 하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할 때까지의 거리가 중간에 크게 나오면서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고음이 크게 나오죠. 그리고 전체 화면이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좌측 규정속도가 나오게 되죠. 신호등이 있는 4거리나 3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상에 신호등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좌측에 보면 신호등 표시가 있고 50도로라고 나오고 있죠. 지도를 잘 보시고 운행을 하시면 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경로가 바뀐 경우는 티맵 추천 경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행을 하다가 교통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티맵 추천 경로로 바뀌게 되죠. 경로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다르게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바꿔서 다시 안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좌측 부분에 있는 52라는 것은 현재 내 차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행하는 운행 진행 표시 옆에 점선이 보이게 되죠. 그 점선은 내가 목표하는 지점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점선이 왜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도로 중간에 보면 점선이 보이죠. 그 점선이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250m 앞에서 좌회전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CCTV 표시가 보이네요. CCTV를 한번 눌러볼까요? 구운 사거리 수인로라고 하고요. 현재 실시간 상황을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운행을 하면서 티맵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티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맵으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티맵 실행합니다. 티맵을 실행하게 되면 제일 처음 화면이 내비, 대중교통, 대리운전, 주차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가 나오지 않고 입력창과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되죠. 예전에는 티맵이 내비 기능만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중교통, 대리, 주차까지 전부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처음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 메뉴 외에 아래쪽에 보시면 렌터카라든지 전기차 충전, 바이크, 공항버스, 주변 숙박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고요. 우버 택시도 연동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지금이라고 있죠. 티맵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T지금이죠. 현재 티맵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차량들의 대수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T지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 주변에 티맵으로 이동하고 있는 차량들의 대수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길림성이라는 곳에 5대가 가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여러 장소가 나오게 되죠. 내 주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가는 차량들이 나오지 않죠. 현재 티맵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없다는 거죠.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도가 나오고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운전 점수와 대리운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눌러보시면 대중교통이라든지 대리운전, 주차, 여러 가지 메뉴들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차량 번호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차량 미등록을 터치하시고 내 차량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고속도로나 주차장 등 차량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틸린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목적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입력창을 터치해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우측에 보시면 지도 모양이 나오죠. 이 지도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직접 찍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시고 여기는 위치 표시 아이콘을 위치시킨 다음 길안내에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해당 위치로 길안내를 시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지도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이번에는 음성으로 검색할 수도 있죠. 음성 검색이 굉장히 편리하죠. 티맵의 내비게이션 기능은 차량에서 이동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검색을 해 볼까요. 티맵은 SK에서 만들었죠. SK의 인공지능 기능은 누구라고 하죠. 이 누구를 이용하려면 마이크, 주소록, 통화기록, SMS 접근 권한 허용해야 됩니다. 지금 설정하신 다음 앱 사용 중에는 허용하겠습니다. 전부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알림 접근 허용 나오게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서 티맵으로 간 다음 티맵에 체크해 줍니다. 허용합니다.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티맵을 이용할 수 있죠. 음성으로 명령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은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죠. 집으로 가자, 강남역 가자, 엄마에게 전화해줘, 볼륨 높여줘, 안내 종료해줘,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기본 기능들은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가까운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수목원으로 안내해 주세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자, 그러면 바로 안내가 시작이 되죠. 기본 안내는 전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화면을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교통 상황을 보여주게 되죠. 파란색은 원활이고 주황색은 지체 그 다음 빨간색은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도는 2D와 3D로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3D로 보이게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2D와 3D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당기면 2D로 나오게 되고요. 위쪽으로 밀게 되면 3D로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2D와 3D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3D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걸 터치해서 2D, 그 다음 3D, 그 다음 북쪽 방향을 위쪽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운전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북쪽 방향 표시는 쓰지 마시고요. 2D나 3D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손가락 하나만 터치하게 되면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돌리시면 이렇게 지도를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리한 위치로 가져다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위치 표시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주유 충전, 주차장, 음식점 전체 보기가 나오죠. 주유 충전을 누르면 내 주위에 있는 주유소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이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버튼을 누르면 원래 지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 주차장, 음식점 전부 마찬가지고요. 전체 보기 누르시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교통정보들을 한 번에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SK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은 아주 잘 돼 있어요. SK는 통신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전부 잘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지도를 움직였다가도 언제든지 현 위치로 누르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가 화면의 중앙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지정한 위치까지 2.4km 거리라고 하고 도착 시간이 나오게 되죠. 이걸 한 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기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가끔 운행하시다가 지도가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다시 한 번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여기 경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경로를 한 번에 보여주게 되죠. 이 경우 통행료라든지 목적지의 이름, 거리와 시간까지 한 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터치해서 위로 올리시면 상세 경로를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상세 경로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갈 수도 있겠죠. 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위치를 지도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터치해서 그 주변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측에 레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지도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 모드는 여기 경로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만 안내 화면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고 화면을 한 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이게 되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 지도, 항공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교통정보, CCTV,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가 나오죠. 교통정보와 CCTV를 전부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도로에 빨간색 표시와 초록색 표시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는 막힌다는 뜻이죠. 이 초록색 표시는 원활하다는 표시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손가락 두 개 터치해서 좁혀주면 전체 지도를 축소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축소나 확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축소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하는 표시도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 공사 중이네요. 터치해 봅니다. 사고라고 하네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파손, 포트홀 정보 주의 운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이런 막대가 있는 빨간색 버튼이 있죠. 이것은 통제 구역입니다. 터치하시게 되면 차 없는 거리로 전면 통제 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축소를 하거나 우측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축소하거나 확대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좌측에 있는 경로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켰기 때문에 CCTV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여기 굉장히 막힌다고 나오네요. 눌러볼게요. 지금 도로 교통 상황이 보이고 있죠. 이런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면 회전하는 정보가 나오게 되죠. 지금 62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오고요. 다시 98m를 더 가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P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진행과 우회전 표시 나오고 우회전이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안내 상황에서 랜드마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랜드마크를 누르시게 되면 랜드마크를 경유하거나 도착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긴 거리를 운행을 하실 때 중간에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소를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런 랜드마크 표시만 눌러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경유나 도착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하단 우측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휴대폰 미디어 볼륨이라든지 길안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죠. 휴대폰 미디어 볼륨은 길안내를 받으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할 때 그런 미디어 볼륨이 되겠고요. 길안내 볼륨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음성 설정이 되겠죠. 그 다음 음성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음악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할지 여기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 중에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음악 소리가 크면 들리지가 않겠죠. 그때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음악 볼륨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안내 음성들이 너무 자주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내 모드를 최소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최소 안내 모드를 두게 되면 안내 음성이 반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너무 안내 음성이 많아서 정신없다고 생각하시면 최소 안내 모드 체크하고 이용하세요. 그 다음은 내가 설정한 도착지를 공유할 수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네요. 카톡과 문자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카카오톡을 선택하면 나에게와 카카오톡 두가지가 나오죠. 나에게는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안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카카오톡 선택하시고요. 카카오톡에서 목적지를 공유할 사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목적지가 상대방에게 전송됩니다. 그리고 팀앱은 안내 화면 중앙에 좌회전 우회전 표시가 크게 나오죠. 거리도 나와서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목적지까지의 최소 시간이라든지 무료도로,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선 이런 경로로 바꿔줄 수가 있죠. 운행 도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경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행 설정이 있죠. 주행 설정을 미리 제대로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운행을 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화면 자동회전, 주행선, 교통정보 표시, HUD 모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누구 사용하기 이거는 항상 켜놓고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블랙박스 녹화 시작도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후면 카메라가 블랙박스로 작동을 하는 거죠. 요즘은 보통 블랙박스가 전부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불안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속도가 빨라지면 지도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속도 반응 지도를 켜놓지 않으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속도 반응 지도도 반드시 체크하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에 대한 내용들은 일일이 여기 있는 점색의 버튼을 터치하지 마시고요. 음성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죠. 음성으로 경로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일단 운행하는 목적지를 취소한 다음 다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터치하겠습니다. 경로 취소해 주세요. 안내를 종료할게요. 그리고 다시 음성 버튼을 눌러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죠. 삼성역 사거리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5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다음 전체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 삼성역 사거리 교차로까지 봉담과 철로 양재대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확대를 한 다음 CCTV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막힌다고 나오네요. 제가 CCTV 터치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막히고 있네요. 차량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 다음은 지금 여기 공사한다는 표시가 나오네요. 공사 표시 눌러볼게요. 지하차 더해서 1차로 유지보수 공사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회하는 게 좋겠죠.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로로 안내해 주세요. 몇 번째 경로로 안내할까요? 두 번째 최소 시간 경로로 안내할게요. 오후 2시 3분에 도착 예정이며 봉담과 철로 양재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경로도 바꿀 수 있고요. 경유지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경유지 추가해 주세요. 경유할 장소의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세 번째 신세계 센트럴 시티 터미널 호남선 주차장으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시 55분입니다. 도착 시간이 늘어났죠? 1시간 7분으로 늘어났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주변 주차장이나 주유소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죠. 경유지 주변에 주유소 알려주세요.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세 번째 SK서원 주유소까지 최소시간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봉담과 철로 우면산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전체 경로에서 주유소도 경유지로 추가가 됐겠죠. 그러면 기존 경유지가 취소가 되고 지금 제가 지정한 경유지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팀앱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이지만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화면을 녹화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방법을 상대에게 알려준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이라든지 내가 화면에 하는 여러가지들을 상대편에게 보여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서 편집한 다음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녹화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린 다음 옆으로 넘기게 되면 화면 녹화라고 나오게 되죠. 이 화면 녹화를 이용을 해서 녹화를 할 수 있죠. 화면 녹화 터치하게 되면 화면 녹화로 녹화 시작이라고 나오고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번째 녹화하는 방법이고요. 두번째는 빅스비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녹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빅스비로 녹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Hi 빅스비! 화면 녹화해주세요. 그러면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빅스비로 녹화를 할 경우에는 일단 빅스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빅스비 들어가세요. 그러면 빅스비 호출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용 중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원하는 호출 명령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편리한 방법으로 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서 녹화를 해볼게요. 화면 녹화 누릅니다. 그러면 녹화 시작 창이 나오게 되고요. 소리 설정이 나오죠. 설정 안함을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 내 소리 모두 녹음이 안됩니다. 화면만 녹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및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와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 모두 녹음이 되는 거죠. 이건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른 위치 표시라고 나오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을 녹화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찍었는지 녹화가 안되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른 위치 표시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그 부분에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녹화 시작 해볼게요.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게 되고 바로 상단에 이렇게 녹화 바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멈춤과 일시 멈춤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 바는 녹화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녹화 메뉴이기 때문에 녹화가 되지 않고 우리 눈에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내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녹화가 되는 거죠.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노란 동그라미가 나오죠. 잘 안 보이시니까 저는 펜으로 해 볼게요.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게 화면을 터치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검색한 내용이라든지 화면을 이동하는 것들 모두 녹화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홈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빅스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 어디를 누르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좀 더 편리하겠죠. 이때 손가락으로 화면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연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 메뉴는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것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녹화된 시간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깥으로 빼시면 녹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필을 누를게요. 그러면 녹화 도중에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빅스비 호출을 눌러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겠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녹음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연필 버튼 눌러서 끄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 중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연필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체크라고 쓸게요. 그러면 훨씬 쉽게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순서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하이빅스비, 2번 그렇죠?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해서 상대편에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 표시를 눌렀을 때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를 누르시면 여기서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메뉴를 눌러서 나오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컬러를 선택하는지 그 상황은 녹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녹화는 스마트폰 화면만 녹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렇게 펜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펜 옆에 보면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펜을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같이 계속 따라서 화살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녹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상대편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앱 선택합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실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실행하면 유튜브 화면이 녹화가 돼요. 사이트에서 나오는 영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 관련 사이트나 관공서 같은 사이트는 녹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까만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보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전부 녹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녹화가 되겠죠. 지금 계속 녹화가 되는 중이고요. 잠시 멈춤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연필을 눌러서 이 부분 터치해서 눌러주시면 카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편에게 간단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이버에서 주식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터치하시고요. 주식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키패드가 나오는 화면도 전부 녹화가 되는 거죠. 검색을 하겠습니다. 국내 중시 선택해 볼게요. 삼성전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봉, 분봉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편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사람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앞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앞면에 비치는 것을 여기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앞면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되죠? 제가 여기에 손을 대보도록 할까요? 손을 대면 손이 그대로 나오죠? 손가락 인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앞면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 여기 동그라미 안에 나오게 되겠죠?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면을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멈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물론 일시정지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잠시 다른 일 하다가 계속 이어서 녹화를 할 경우에는 다시 빨간색 버튼 누르면 이어서 녹화가 됩니다. 이제 녹화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멈춤 버튼 눌러주시면 녹화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영상을 저장했어요 라고 나오죠? 이제 이 영상은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시고요.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녹화된 영상이 여기에 있죠? 녹화된 영상 터치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되면서 녹화된 영상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녹화된 영상 아이콘 터치하면 녹화된 영상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터치해서 움직이면서 내가 녹화한 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녹화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필름처럼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을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가위 표시가 나오죠? 전체 필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각각 잘라내면 되는 거죠? 앞쪽에 있는 하얀색 막대를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영상이 플레이 되면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끝부분도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터치해서 쭉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지금 선택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원본 파일을 덮어주는 거고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세로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 원본에서 또 다른 부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장 옆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다른 파일로 저장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것은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원본에 적용할지 물어보죠? 저는 그냥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잘라낸 부분만 저장이 되고요. 앞에 자른 부분, 뒤에 자른 부분은 지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는 다시 원본으로 보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시간도 약간 걸리게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길게는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가위 아이콘 옆에 보면 조절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각 코너에 조절점이 생겨요. 이 조절점을 잡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 구역만 저장이 되겠죠? 나머지 구역은 잘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다 편집을 하셨으면 이제 전송을 해야 되겠죠? 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메시지 앱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그림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영상과 사진이 전부 나오죠? 여기서 영상을 선택한 다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요즘 유튜브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만든 것을 바로 쇼츠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유튜브 앱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로 들어왔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중간에 녹화 버튼 왼쪽에 보게 되면 그림 모양이 나오죠? 그림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이 여기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영상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 영상의 길이가 1분 이하일 때만 가능하겠죠? 만약 이렇게 유튜브 쇼츠로 올리려고 하신다면 갤러리에서 편집 연필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신 다음 전체 영상 길이를 1분 이하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줄이면 지금 여기에 영상이 주는 표시가 보이시죠? 줄어들죠? 그 다음 여기도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분 이하로 바꿨어요. 52초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저장을 하시게 되면 유튜브 쇼츠에 바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간단하게 녹화하고 편집해서 전송하고 유튜브에 쇼츠로 올리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기능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바로 그려보시면 놀라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무엇이든 찾아주는 써클 투 서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1UI 6.1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써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이 써클 투 서치의 장점은 어떤 앱이 실행돼 있어도 써클 투 서치 앱이 항상 그 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돼 있는 앱과 상관없이 전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요.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찾고자 하는 꽃을 비춰주고요. 여기는 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써클 투 서치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때 원하는 곳을 그려줍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바로 해당 이름을 찾아주게 되죠. 쥐똥나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런 자동차 이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비춰주고요. 그 다음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나왔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그러면 티볼리라고 하죠. 티볼리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 맞네요. 부분만 비춰줘도 간단하게 찾아주게 되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물의 이름이 궁금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찾아줍니다. 주차할 때 뒤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린 다음 동그라미 쳐봅니다. 주차 블럭이라고 하죠? 이렇게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화면에 터치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벌이 있네요. 벌도 한번 찾아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벌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 꿀벌이라고 나오죠? 아프리카와 꿀벌이라고 하네요. 양봉 꿀벌과 아프리카 꿀벌의 잡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비춰주는 것은 가리지 않고 전부 찾아주는 거죠. 일상에서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에 궁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와서 뉴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뉴스 페이지로 들어와서 뉴스를 선택하고 뉴스를 보는 도중에 궁금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페브로브 스카이트라는 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 바로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서클 투 서치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궁금한 단어 터치해서 쭉 드래그해서 긁어주게 되면 그러면 바로 해당 단어를 아래쪽에서 검색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페브로브 스카이트는 이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그 다음은 국내 사이트뿐만이 아니고요. 해외 사이트도 전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아마존에서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서클 투 서치로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서클로 그려주게 되면 바로 해당 내용을 번역을 해줄 수 있어요. 번역 버튼이 나오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좌측에는 원래 영문이 나오고 우측에는 번역된 한국어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외 사이트 이용을 할 때도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복잡하게 복사해서 붙이고 번역 앱 실행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궁금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똑같이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리고 바로 그 이미지 이렇게 서클로 그려주게 되면 바로 찾아주게 되겠죠. 실내에 설치하는 웹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 중에도 간단하게 원하는 것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서클 투 서치를 이용을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벚꽃들이 쭉 키워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쭉 확대를 하신 다음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대충 해줍니다. 그러면 왕 벚꽃 나무라고 바로 나오게 되죠.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앵무새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앵무새도 한번 찾아볼까요?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앵무새 찾아주게 되겠죠. 금강 앵무라고 하네요. 정확한 이름을 보여주죠. 그 다음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이 편리한 점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에서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상으로 찍힌 건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나온 부분을 위치를 시킨 다음 그대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서클 투 서치 실행되죠. 동그라미 합니다. 레인보우 로리킷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영상, 사진 가리지 않고 홈 버튼만 누르게 되면 바로 찾아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최고의 장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장소도 찾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뿌띠 프랑스라는 곳에 가서 풍경을 찍었는데 이것도 정확히 찾아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리고요. 그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죠. 뿌띠 프랑스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찍어놨는데요. 찍어놓은 문서도 간단하게 서클 투 서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문서가 나와 있죠. 이 문서에서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으로 그려도 됩니다. 선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칠하게 되면 칠한 부분이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되죠. 이렇게 텍스트를 서클 투 서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복사와 번역이 나오게 돼요. 복사를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것이고요. 번역을 해주게 되면 지금 서클 투 서치로 선택한 부분을 전부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한글로 전부 번역이 되죠. 이번에는 한글인데요. 한글을 서클 투 서치로 선택을 해볼게요.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린 다음 이런 식으로 칠을 대충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이번에도 번역이 나오죠. 복사는 당연히 복사되는 것이고요.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때 한국어를 선택하시고요. 영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복잡하게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서클 투 서치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경우는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구스타브 클림트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클림트 그림에 Painter of Woman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서클 투 서치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해볼까요? 앞서 본 것은 긴 문장이었고요. 지금 것은 짧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나 단어의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칠할 필요 자체도 없이 그냥 터치해서 선만 그려주면 됩니다.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Painter of Woman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텍스트가 선택이 되고요. 번역할 수 있고 복사가 가능하겠죠.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클 투 서치나 또는 전부 칠할 필요가 없이 터치해서 텍스트를 긁어주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구스타브 클림트의 그림을 서클 투 서치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쪽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서클 투 서치로 들어왔죠? 이렇게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찾아주게 되겠죠. 구스타브 클림트라고 나오죠. 이런 유명한 그림들은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찾아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저장된 텍스트뿐만이 아니고요. 즉석에서 찍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설명 내용도 서클 투 서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비친 다음 홈 버튼만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캡처가 되죠. 이때 일일이 칠할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그냥 서클 투 서치로 동그라미만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번역해 주시면 아래쪽에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한문도 찾아볼까요? 이렇게 한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바로 캡처가 되죠. 이 상태에서 해당 한문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바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교우, 투분, 절마, 잠규 라고 하죠. 벗을 사귈 때는 의기를 나누고 투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클 투 서치는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주고 답을 해주는 내 손안의 유술램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시계를 차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스마트폰 시계 때문에 그런데요. 스마트폰 시계가 작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시계를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보실 때 이렇게 잠금화면 상태에서 시계를 보게 되죠. 그런데 시계가 작게 나와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시계를 크게 나오게 하려면 잠금화면 설정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잠금화면 설정에서 시계를 설정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잠금화면 상태가 되면 시계가 아예 없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AOD, Always On Display 기능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시계가 항상 보이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잠금화면 및 AOD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 다음 Always On Display에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지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항상 시계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 Always On Display가 꺼져 있으면 잠금화면 상태에서 시계가 보이지 않아요. 시계가 없어졌죠? 이 경우는 화면을 두 번을 터치해야지만 시계가 보이게 되겠죠. 물론 Always On Display를 켜서 항상 시계가 나오게 하면 배터리는 빨리 소모가 되겠죠. 그 부분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터치해 주게 되면 잠금화면과 홈 화면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부분이 잠금화면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일반 홈 화면이 되겠죠. 여기서 좌측에 있는 잠금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잠금화면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위에 있는 시계를 터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각 코너에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시계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계를 터치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시계 설정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죠. 원하는 시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런 시계로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시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시계도 똑같이 코너를 터치해서 줄이거나 키울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화면을 가득 채울 수는 없고요. 이 정도 사이즈까지밖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제일 크게 나오는 시계가 지금 보신 이 시계가 되겠어요. 이 디지털 시계를 선택하면 화면에 거의 끝까지 키울 수가 있죠. 물론 이것보다 더 키워지지는 않죠. 이게 최대한 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날짜, 요일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완료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계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볼 때는 화면에 색이 들어가거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시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같이 시간 보기 위해서는 화면이 어두운 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때 화면 색깔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색상이라고 있는데요. 색상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 화면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본 색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아예 까만색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좀더 밝은 회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저는 까만색보다는 약간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A라는 동그라미가 보이게 되죠. 이것은 글씨 컬러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배경은 밝은 글씨가 보기가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어두울 경우에는 시계는 하얀색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겠고요. 배경이 밝은 색일 경우에는 시계는 어두운 색으로 지정하시면 더 좋겠죠. 아래쪽에 A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기본 색상 외에 제일 우측에 있는 원을 터치하게 되면 여기서 시계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까만색 누르면 시계 컬러가 까만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화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밝게 지정을 할게요. 배경이 어두우니까 밝은 색이 좋죠.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글씨체로 바꿀 수도 있죠. 시계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 좋은 글씨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눈에 더 잘 띄는 글씨체가 있을 수 있죠.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더 보기 좋은 글씨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됐죠. 이제 잠금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시계가 나오게 되죠. 아주 크게 나와서 보기가 더 좋아요. 그 다음은 한 단계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잠금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시계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시간과 요일, 날짜만 나오고 날씨 같은 것들은 나오지가 않죠. 만약 날씨도 같이 표시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리고 다시 배경화면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배경화면 및 스타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잠금화면 터치합니다. 그 다음 시간 표시 아래에 보시면 위젯이라고 있어요. 이 위젯에서 날씨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젯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날씨라고 나오죠. 물론 날씨 외에도 다양하게 있어요. 캘린더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우리는 날씨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날씨 설정이 나오죠. 기본 날씨는 온도와 날씨만 나오고요. 그 외에 자외선 지수라든지 그 다음 일출과 일몰,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도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온도와 날씨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계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미세와 초미세먼지도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의 단점은 시계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시계와 날씨를 보이는 구역이 이 정도 구역까지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들어가게 되면 시계를 더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날씨나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기 위해서는 시계를 좀 더 작게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날씨나 미세먼지 농도를 지우고 싶으실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 마이너스 표시 누르시면 날씨당 미세먼지 농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시계를 터치해서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홈 버튼 누르고 잠금 화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설정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계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카메라와 전화기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두 개가 나오죠? 카메라를 터치해서 밀어주시게 되면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돼요. 일일이 잠금 화면 풀고 카메라 실행하고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고요. 홈 버튼 누르면 다시 잠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나 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실행해서 이용하고 홈 버튼 누르고 잠금 화면이 풀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누구든지 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두 개의 기능은 이 앱을 이용하는 경우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좌측은 전화기 버튼이 있죠. 전화기 버튼 터치해서 이동시키면 이번에는 패턴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 지문으로 등록을 해놔서 지문만 누르면 바로 전화기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전화기 앱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락처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 앱의 경우에는 잠금 화면을 풀어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잠금 화면 상태에서 전화기 앱을 실행할 경우 긴급 전화는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 경우는 긴급 전화를 눌러서 해당 전화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전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긴급 번호를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긴급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긴급 번호를 바로 눌러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해볼까요?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긴급 전화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그 경우는 잠금을 해제하고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아래쪽에 잠금 해제하라고 나오죠. 확인합니다. 잠금 해제를 하면 바로 긴급 연락처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긴급 연락처를 추가해서 급할 경우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전화는 하나 정도는 등록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잠금 화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다른 앱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카메라와 전화 앱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마다 자주 이용하는 앱이 다를 수 있죠. 계산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녹음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매번 잠금 화면 풀고 들어가기 귀찮으실 경우 자주 쓰는 앱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배경 화면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죠. 여기서 배경 화면 및 스타일 들어간 다음 다시 잠금 화면 터치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전화기와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이걸 미리 등록을 해놨는데 이걸 다른 걸로 등록을 할 수 있죠. 전화기 앱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 원하는 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가끔 급하게 녹음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경우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프리시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손전등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도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손전등과 계산기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손전등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손전등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우측에 카메라 터치하고요. 계산기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손전등과 계산기로 다시 등록이 됐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손전등과 계산기가 나오게 돼요. 손전등 터치해서 밉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전등이 켜지게 되겠죠. 손전등을 꺼야 되겠어요. 그러면 손전등 터치해서 다시 밀어줍니다. 그러면 꺼지게 되겠죠. 그 다음 계산기도 마찬가지죠. 계산기도 터치해서 밀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기가 나와요. 여기서 원하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홈 버튼 누르면 다시 잠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잠금 화면에 연락처를 띄워놓으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잠금 화면에 연락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배경 화면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잠금 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연락처 정보라고 나와요. 연락처 정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습득한 사람이 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번호 외에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10-123-4567로 등록을 했어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하나 들어와 있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락처가 아래쪽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걸 습득한 사람은 이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하나쯤은 등록을 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서 시계를 크게 보는 방법과 잠금 화면의 여러가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제일 처음 마주치게 되는 화면이 잠금 화면이죠. 여러분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하셔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각종 개인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거래,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번 시간은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스마트폰 보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One UI가 6.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체크가 되게 되면서 보안이 좋은 상태일 경우 상단에 좋음이라고 나오게 되죠. 만약 각 보안 부분에 초록색 체크박스가 없고 노란색으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잠금화면을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 잠금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패턴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핀번호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쓰는게 아니죠.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패턴이나 핀번호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지문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사용에도 간편하고 보안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문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잠금화면 상태에서 이렇게 지문만 갖다 대면 바로 홈 화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패턴을 풀고 핀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지문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화면 잠금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등록된 패턴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핀, 비밀번호, 패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죠. 생체 인식 부분에서 지문이나 얼굴을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패턴이나 핀번호가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잠금화면을 푸는 방법은 되도록 지문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계정보안 부분인데요. 계정보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 계정보안과 구글 계정보안 두가지가 나오게 되죠.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삼성 계정도 같이 있어야 되죠. 계정보안 들어가 보시면 비밀번호, 최근 계정활동이라든지 2단계 인증도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2단계 인증이 좋죠. 2단계 인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인 인증하라고 하죠. 저는 이미 지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이용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훨씬 편리하죠. 지금 2단계 인증 방법이 나오는데요. 문자 메시지 또는 갤럭시 기기 알림을 이용을 해서 2단계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계정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기기 알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겠죠.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요즘 스마트폰 보안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네이버나 삼성 계정, 구글 계정 전부 이런 식으로 2단계 인증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찮으시겠지만 2단계 인증을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분실기기 보호라든지 앱 보안 또는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 보안 접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알림창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터치해서 알림창을 내리면 여기에 보안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혹시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내린 다음 방패 모양의 보안 와이파이를 찾아주도록 하세요. 보안 와이파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나 또는 외부의 다른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경우 누구나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이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금융 관련 기능을 이용할 경우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가 전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금융 관련 또는 보안이 중요한 기능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 통신이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있는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보안 와이파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안이 필요한 이런 인터넷 접근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려면 아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독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안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아래쪽에 보시면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나오고요. 1기가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1기가 용량은 유료 이용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소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무료 용량만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1기가 용량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로 금융 관련 기능들을 이용하실 경우 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송하거나 받거나 하실 경우에는 꼭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보안 와이파이는 여기서 보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그 다음 보안 와이파이 기능을 끄실 경우에는 중지 눌러주시면 바로 꺼지게 됩니다.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되겠어요. 요즘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주로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문제가 커지게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다시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앱 보안이라고 있죠. 요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을 해서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해킹 툴을 심기도 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앱 스토어에서 많이 걸러내기는 하지만 워낙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그런 해킹 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앱 보안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시도들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앱 보호 들어갑니다. 현재 문제 발견 안 됨으로 나오는데요. 악성 소프트웨어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죠. 휴대전화 검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상주하면서 내 데이터를 어딘가로 전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활동들을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설치된 앱들을 하나씩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 발견 안 됨으로 체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앱 보호 아래에 보면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라고 나오죠. 이것은 구글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 기능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들만 검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앱 보호는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에서 검사를 전부 해주게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눌러주시면 바로 검사가 시작되겠죠. 그 다음은 보안 업데이트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때마다 보안 업데이트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휴대폰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든지 또는 해킹 사례가 발견이 되게 되면 삼성이나 구글에서 전부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뚫린 부분들을 전부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로 다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을 계속 보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보안 업데이트는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업데이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반드시 보안 업데이트에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이 보안 업데이트가 내 휴대폰의 보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추가 보안 설정 부분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의 대두림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사용 중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인증되지 않은 앱이라든지 앱에서 이상한 기능이 감지되었다든가 또는 요즘은 USB 케이블이나 또는 USB 드라이브를 통해서 해킹 툴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해외에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케이블에 해킹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USB-C 단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플라스틱 부분을 열어보게 되면 그 안에 해킹에 필요한 칩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특히나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꼽을 경우 내 개인 정보가 이 케이블을 타고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실제 이 케이블을 통해서 해킹된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직구를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이런 케이블이라든지 충전기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기능들은 실제 해킹된 사례나 보안 위협이 됐던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탑재된 기능들이니까 이런 기능들은 꼭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안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시 설정을 해 주도록 하세요. 현재는 휴대폰이 개인 필수 기기가 되면서 여러가지 개인을 위한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혹시모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폰의 안전 및 긴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안전 및 긴급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전과 긴급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설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가지 상황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의료 정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의료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여기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설명에서 나오다시피 삼성 서버로 전송되거나 하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든지 건강상태,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체중, 키, 주소, 장기 기증에 관련된 내용 그 외 참고 사항들을 전부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의료 정보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긴급 연락처인데요. 긴급 연락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연락처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연락처는 여러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긴급 연락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급 연락처가 추가가 되죠. 이 긴급 연락처를 잠금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금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체크합니다. 이렇게 잠금화면 표시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잠금화면 상태에서 내 긴급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패턴이나 지문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긴급 연락처는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나 연세에 드신 분들에게는 꼭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긴급 SOS 기능인데요.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측면에 있는 버튼을 5회 누르게 되면 등록된 긴급번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아래쪽 내려가시면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112, 119, 113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죠. 보통 긴급한 상황은 응급구조를 부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렇게 119로 등록을 해놓으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버튼을 5회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긴급 연락처로 SOS 문자가 가게 됩니다. SOS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SOS 보내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를 앞서 설정한 긴급 연락처로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은 긴급 상황이 어떤지 상대편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서류를 5초 동안 녹음해서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메시지는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메시지를 작성해서 긴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겠죠. 여기에 체크를 한 다음 긴급 상황 공유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 기능이 켜지면서 내 위치가 24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죠. 그 위치도 계속 상대편에게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 누르면 긴급 상황 공유가 되겠죠. 그 다음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걸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측면 버튼을 5회 눌렀을 경우 긴급 연락처로 연락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잘못 눌러서 연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 버튼을 5회 누른 다음 잠금 화면에서 통화 버튼을 옆으로 밀어야만 긴급 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카운트다운 기능도 있는데요. 측면 버튼을 5번 누르게 되면 10초 후에 긴급 번호로 자동전화 걸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5초나 20초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 SOS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긴급 상황 공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긴급 SO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긴급 위치 서비스죠.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구글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긴급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GPS 기능뿐만이 아니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도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 긴급 위치 서비스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인데요.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 다음 그런 개인정보들을 가져가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은 스마트폰을 위치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을 경우에 내 위치를 추적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위치 추적기는 아주 작고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추적기를 차량이나 가방 같은 곳에 숨겨 놓게 되면 그 위치 추적기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위치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위치 추적기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전송을 할 경우 알 수 없는 추적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위치 추적기는 작은 블루투스 기기로 열쇠나 가방 같은 물건에 부착해서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데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때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왠지 찝찝하실 경우에는 위치 추적기 수동 스캔을 한번 해주시면 위치 추적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알림 허용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 위치를 누군가 추적하고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은 운전 중에 알림이 울리게 되면 운전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알림음 소고는 운전 중 sms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앱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방해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 중에는 알림음을 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알림음만 소고가 되고 알림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최근 계정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는 기기나 최근 1년 동안 변경된 보안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내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고요. 그래서 계정 비밀번호 변경했고 또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죠.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내가 하지 않은 계정 활동이 있을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혹시나 계정이 유출됐을 경우에 여기서 유출된 계정이 어디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출된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어떤 기기에서든 하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계정 비번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구글 서비스라고 있죠. 구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글의 계정관리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글 계정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보안, 사용자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최근 보안 활동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로그인한 기록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한 기록을 선택을 해주면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대략적인 위치도 나오죠. 만약 이 로그인이 본인이 로그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요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계정 보안을 강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내가 방문했던 장소라든지 앱 및 활동이라든지 위치 기록, 유튜브 기록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앱 및 활동 선택을 해보시면 구글 계정으로 앱이나 웹에 로그인을 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 그 기록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보기 및 삭제를 보시면 구글에 관련된 활동이 여기 전부 나오죠. 구글 번역을 이용을 했다든지 또는 위치 이용을 했다든지 구글이나 구글 크롬, 구글 포토 이렇게 구글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그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모든 웹 및 앱 활동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웹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검색한 내용이라든지 뉴스를 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활동 저장 중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글 계정에서도 내 계정 활동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안전 및 긴급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경 써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